변상욱 대기자 기자 수첩 넘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거 주로 많이 잘못 쓰세요? 제일 불만스러웠던 거는 대학생들이 시작했던 것 같은데 자 나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나가시는 게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어서 온 국적불명의 말들. 그랬더니 이제는 많이 쓰입니다. 제가 어제 가게 같은 데 가서도 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상한 말들만 하고. 이제는 그렇게 안 쓰면 그게 또 이상해 보일 정도로 우리 사이에 파고들었고요. 그래서 신조어 중에도 희한한 거 많잖아요. 요즘 많이 쓰는 것 중에 이제 클라스가 다르다 이런 말 우리도 많이 쓰는데. 그렇죠. 뭐 이런 거라든지. 클라스가 다르다. 참 희한한 말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글날이에요. 한글날 오늘 막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국회의원이 건네준 쪽지에는 쟤는 왜 맨날 저러니 뭐 이런 거. 뺐딱하니 뭐 이런 거. 비키니 영상 본 사람 보니까 나는 왜 맨날 이러니 뭐. 막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막말. 막말. 막말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뭡니까.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속대게 하는 말이 막말이라고 하죠. 막대먹은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렇다면 막말은 사실 정상에서 일탈한 겁니다. 그렇죠. 삐따딱하게 벗어나버린 건데 어쩌다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하면서 사회 한쪽까지 구석진 그늘에서나 잠깐 잠깐 발견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막말이라는 게 하나의 언어 현상으로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즐기고 그걸 유행시키고 결국은 왜냐하면 국회의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공 영역에서 정치권이라는 공공 영역에서 또는 역시 공공 영역인 방송 미디어에서 심지어는 이걸 또 설정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막말로 먹고 사는 방송인들도 생겨날 정도니까.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너무 많이 쓰이고 일상화되니까 사회의 평범한 현상으로 막말이라는 게 자리를 잡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은 역시 정치권이고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막말 파동은 찬뿌리가 깊어요. 뭐 오래 거슬러갈 거 아니고 그냥 1990년대 이후로만 접어서 하도록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꿰매버린다는 말을 하지 않아. 또 당시 야당이었죠. 한나라당 의원들은 집단으로 연극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빗대어서 6XX놈 개X놈 이런 식의 욕설을 퍼부었죠. 물론 지금 대통령께서 그때 당 대표셨습니다만 이런 건 말려야 됩니다. 말려야 되는데 안 말리니까 결국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도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자꾸 동물을 갖다 붙이는. 이것은 심한 막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원수에 대해서. 물론 화가 나는 이런저런 사안들이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장소에서 밀폐된 장소에서 자기들끼리 나누는 말에는 뭐라고 말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공공장소에서나 또는 공개화 될 수밖에 없는 발언에서는 절대 이런 표현은 안 되는 거죠. 기본 예의죠.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족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결핍돼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러네요. 또 이런 것이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동시에 이런 일을 벌이면 이건 사회 병리 현상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요. 막말로 돋보여서 출세하는 사람들도 또 가끔은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은 막말이 성격이 나빠서 하는 게 아니고 튀고 싶어서. 일부러? 네. 오버하려고. 오버하는 경우. 소영주의의 발동이 걸려서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노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농담합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신문에는 무조건 내 이름이 나가야 돼. 내가 죽었다는 기사만 아니면 내 이름은 뭐든 나갈수록 좋아. 무조건 나갈수록 좋아. 욕먹는 것도 일단 나가는 게 좋아. 참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막 따지고 들고 뭐라고 막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겁박을 줘도. 뭐 난대로 해. 나는 내가 죽었다는 기사만 아니면 뭐든 나가도 좋아. 그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이름이 나가서 유권자들 인식에 그 이름이 박혀야. 우리가 투표지 보면서 이름 죽 보고 찍을 때 다른 건 모르고 그냥 아는 이름 찍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뭐 분석해 보면 정파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너무 찬반 또는 여당 야당 진보 보수로 나뉘어 싸우기만 하다 보니까 늘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그 의견이 진짜 세상의 전부인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집단적인 불통현상이고. 지지층을 끌어내려는 의도된 계산에 의해서 발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놈 좌파야, 좌파야, 빨갱이야 이렇게 몰고 가면. 지지층이 끌어내려는. 또 가스통 갈벼라고 흔히 부르는 예를 들면 보수층의 나이 드신 분들이 와 지지를 해 준다거나. 반대로 야권은 대통령을 욕하면 무조건 또 칭찬 들어요. 와 용기 있는 정치인이야. 같은 현상입니다 사실. 그래요. 그다음에 막말은 자기의 생각과 신념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속 집단과 지지하는 집단에 역시 자기를 어필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할 말 한 거야. 속 시원했어. 역시 용감해. 패거리 정치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막말을 갖다가 팍 내뱉어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는 거죠. 올해 국감 현장에서도 이 막말 소동은 계속 전해지고 있던데요. 사실 딴 때에 비해서 조금 덜한 것 같아서 야단을 안 치고 싶기도 합니다마는. 어떤 거 있었어요? 한국은행 국감에서 야당 의원이 금융통화위원한테 한글도 모르세요 하면서 막말로 추궁을 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 되려면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옆에서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는 당신은 예의도 모르냐. 예의도 모르냐. 보건복지 국감에서 기관장한테 규정이 있어? 당신들이 맘저대로 결정하는 거야? 반말로. 반말로. 이것도 구설수에 올랐고요.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판사들도 민원 사항이 많더군요. 재판을 받던 민원인들이 왜 판사가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하느냐라고 법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앞에 쭉 있었습니다만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를 못 썼습니다 하니까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해요? 이게 심하죠? 또는 예를 들면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국선 변호인을 쓰라니까 판사가 그런 것만 일일이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정말 과백 홍포네요.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민원인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민원이 됐습니다마는. 어떤 건가요?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라고. 설마요? 판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인데 아마 앞뒤 정황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비슷한 말도 절대로 재판장에서 판사가 할 수는 없죠. 제가 기억나는 사례들 중에는 한 부장판사가 몇 해 전에 여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얘기 했다가 신문 난 적이 있고요. 늙으면 죽어야 해요. 이건 유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립국어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오늘 한글날인데. 바른말 바른 글을 상담해 주기 위한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가나다 전화라고. 1599에 9979입니다. 있어요. 여기에요. 이게 욕설과 비난과 막말을 하는 전화가 이렇게 또 많이 온다네요. 왜 바른말 바른 글 상담 전화에 걸까요? 어떤 사람은요. 농락이 무슨 뜻이에요? 농락. 대답할 수 있죠. 농락이라는 이런 겁니다. 그걸 갖다가 323에 전화를 걸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정신병 아닙니까? 병에 걸린 건지 진짜 농락하려고 전화를 한 건지. 그래요. 그럼 왜 상담하는 사람한테 너 정규직이야? 비정규직이야?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학교 어디 나왔어? 뭐 이런 거. 이러면 안 되죠. 그래요. 기가 막힌데 참 집에서 아이가 어디 가서 이런 막말 배우다가 써대면 어떡하나 싶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예의 없는 막말. 이거 아이가 하면 이게 진짜 하면서 화를 내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하고 같은 수준의 언어를 가지고 아이를 계속 대하면 그 아이는 평생 올바른 말을 배우지 못합니다. 항상 아이가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이렇게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너는 지금 그런 심정에서 이런 말을 꺼냈는데 그런 말 태도는 옳지 않아라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냥 막 하는 경우도 있죠. 막말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한글나라침 변상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